28번 보자 이걸 조심하세요 여기가 파이고 이 파일 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 복서 접근할 수 밖에 없어 이것의 값을 각각 ab랄 때 b분의 a 값은 자 첫번째 예를 해보자 첫번째 0부터 파일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분의 1 디세타 우리 그랬죠 분모가 삼각함수의 1차면 탄젠트 2분의 세타를 티라치아 냈죠 이렇게 티라치아는 두가지 코사인 세타는 1 플러스 t 접근의 1 마이너스 t 접근이고 디세타는 1 플러스 t 접근의 2 디티 이거네 이렇게 치아 냈을 때 이 정도는 암기해야 된다 자 분모가 삼각함수 1차 2차일 땐 탄젠트 세타를 t로 치아 냈잖아 자 그럼 봐봐 구간이 어떻게 바뀌봐 0일 때 0 2분의 파이는 무한대 나오거든 자 그 다음 5 플러스 4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자 그 다음 여기가 1 플러스 t 제곱분의 2 디티 자 이제 넣어보자 0부터 무한대 1 플러스 t 제곱을 다 곱해 5 플러스 5 t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t 제곱분의 2 디티 그럼 이건 봐봐 0부터 무한대 4t 제곱 5t 제곱 t 제곱 플러스 9 2 디티 아크 탄젠트 공식 알잖아 3분의 a 가 3이니까 3분의 2 아크 탄젠트 3분의 t 0부터 무한대 아크 탄젠트 무한대는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8 그래서 3분의 8 이 값이 a 아예 a 값 구했다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이거 0부터 2 파이 꼭 명심해라 이것은 여길 때 치환한다고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5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분의 1 디세타 그래서 이건 복소 적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z을 이 값을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 놓으면 z 반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놓는다면 1인거 아냐 중심이 원점이 반지면 1인 그럼 복소평면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뭐해야 돼 빼줘야 되거든 빼주면 이 2i 그래서 사인 세타는 2i를 넘겨주죠 z 마이너스 z 바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봐 z하고 z바를 곱해봐 얘가 1이잖아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 고로 z바는 z분의 1이다 그럼 요것은 2i분의 1 z 마이너스 z분의 1이 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소평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요것이 z이 콜 1이잖아 그럼 요기 한번 봐 요거 요렇게 꼭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 좀 잘 눈여 봐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5구 마이너스 4 2i분의 1 그 다음 뭐요 사인이 z 마이너스 z분의 1 자 이제 d젯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z이 d 젠 미분해봐 여기 한번 미분하면 여기 d젯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플러스 플러스 i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럼 이건 봐봐 우리 이런 거 알아두지 i제곱이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요거 대신에 i제곱 쓸 수 있니? 그럼 봐봐 여기 i가 다 공통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얘가 뭐 나와 z이잖아 그래서 i, z, d 세타다 뭐가 d젯이 요거 나온다는 거 요것도 한번 좀 눈여 봐주자 그래서 여기 봐봐 i, z, d, d 세타 d 세타 아 d 세타가 아 여기 선생님 여기서 이제 d젯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d 세타는 고로고 d 세타는 i제품의 d젯이다 자 이거 젊었습니다 선생님이 d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 d 세타 자 다시 한번 요거 d 세타 d 세타가 i, z, d, z 그럼 자 여기 한번 넣어보자 여기 똑같이 이거 z 이콜 1이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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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마이너스 여기 지워진 이구 i, z 내려오면 i도 이어지니까 2, z, z, z 마이너스 z 분의 1, d젯이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1이고 여긴 봐봐 오 z, i, 마이너스 2, z 제곱 플러스 2, 1, d젯이다 그럼 여기 그럼 여기 마이너스 뽑아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뽑아내면 z이 콜 1이잖아 그럼 봐봐 z 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z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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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z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봐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i 제곱하면 분모가 인수분에 되거든 z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z이 플러스 i 제곱은 젠 마이너스 2, i 젠 마이너스 2분의 1, i 그럼 봐봐 z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zi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요렇게 지워지고 i 제곱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럼 요것은 그럼 더 써봐 요거 꼭 좀 명심해 둬야지 그럼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 z이 콜 1 그럼 이거 봐봐 z 마이너스 2, i z 마이너스 2분의 i 1 d, z인데 여기 봐 z이 콜 1은 우리 평면 위에 넣어봤자 얘만 고립트리점이잖아 그러니까 유수정리성은 마이너스 2분의 1 1 곱하기 2, pi i 해놓고 얘 없애고 요 z짜리에 뭐 넣으면 돼 2분의 i 넣으면 된다 음 그럼 여기 2 지워지고 그럼 봐봐 마이너스 pi i는 다 지워지잖아 여기 i, i 그리고 여기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나오니까 3분의 2 pi가 나온다 얘가 뭐야 b잖아 그래서 우리 봐봐 b분의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1 맞다라는 것은 z이 뭐야 z 크기가 1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 복소수 크기 그래서 이렇게 복소 적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 바란다 우리 복소 선생님이 동영상 그 자료 준 거에 요런 형태 있으니까 꼭 해두기 바란다 자 별도 내용 특수 형태 적공식 이런 건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아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 걸리잖아 자 여기 잘 봐 0부터 2 pi a 플러스 b 코사인이 들어가든 사인이 들어가든 관계없다 코사인이 들어가든 사인이 들어가든 관계없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 2 8 자 빨리 한번 써봐라 아까 여기가 5 9 마이너스 했잖아 25 마이너스 16 그럼 9잖아 3 분의 2 8 아까 여기도 봐봐 0부터 pi일 때 여기는 코사인 사인들은 여기가 pi가 들어간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루트에 pi가 들어간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도 3 분의 pi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 5 하고 4 했잖아 그 다음 이런 거 우리 휠에 급수해서 복소 적분해서 다 요거 복소 적분해서 할 수도 있고 요런 형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 분의 8 그 다음 그 다음 이것도 복소 적분 국민대에 나온 거니까 이것도 좀 암기해 두면 좋겠다 이거 다시 한번 빨리 써서 이거 정확히 0부터 무한대 이거 다 복소 적분해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좀 코사인에 사인 들어가도 관계없다 꼭 좀 암기해 둬라 중앙대 가기 전에 꼭 암기해 두고 가고 이런 거 나왔을 땐 바로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공식집에 꼭 써서 중앙대 보기 전에 꼭 암기해 주고 가기 바란다 29번 봐봐 사실 이런 적분은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봐봐 라고 식스프네셜 이역스는 코사인 엑스 플러스 아 이싈 엑스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엑스는 실수부 그 익스프네셜 이역스의 실수부 sin 엑스는 이미지 익스프네셜 이역스의 허수부라는 거 이거 오일로 정리해서 우리 이거 해봤다 자 그럼 준식 저걸 써보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거 오일로 정리 꼭 좀 암기해 둬야지 아까도 썼지만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2 x 제곱 코사인 파이 x dx 자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실수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자 이건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2 x 제곱 익스프렌셜 2 파이 아니 파이 x i 이 파이 x니까 파이 x i dx다 자 근데 이것은 실수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여기는 z로 바꿔보자 z 제곱 플러스 1 z 제곱 플러스 2 z 제곱 익스프렌셜 파이 z i d z이다 아 그러면 이거 봐봐 이것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z 플러스 i 하고 아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z 마이너스 i 이쪽은 z 플러스 루트 이 i z 마이너스 루트 이 i 이거 제로라는 것은 z은 i도 있고 마이너스 i도 있지만 이건 위쪽 상반부만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제외한다 분모를 제로라는 것에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도 z은 e 루트 2i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니까 이건 상반부에 있지만 이 하반부에 있는 것은 이것은 고립특이점이 아니므로 분모를 0으로 하는 점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외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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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e 파이 i가 나오잖아 먼저 이거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거 봐봐 z 플러스 i z 마이너스 i 그 다음 z 플러스 루트 2i z 마이너스 루트 2i 여기 z제곱 그 다음 익스퍼네셜 파이제다 d 제시다 여기에 실수부잖아 그럼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해보자 이거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면 이 파이 i 유수정리 쓰고 얘를 제외하고 i를 넣어보자 i 그럼 이거 몇 i 2i 그 다음 여기 한번 넣어봐 얘가 뭐야 이때는 이게 z제곱 플러스잖아 여기다 i 넣으면 1 z제곱이 i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1이고 이건 z제곱하면 마이너스 1 z 대신에 i를 넣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i를 넣어봐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 이거 유수정리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보자 플러스 이번에 젠 마이너스 여기다가 젠 루트 2 i를 넣어봐 루트 2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 다음 루트 2 제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보자 여기다 루트 2 i 2 2 i 그 다음 익스퍼네셜 여기다 루트 2 i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파이 요와 같이 나온다 그럼 봐봐 여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여기도 이 지워지잖아 그럼 여긴 봐봐 실수부 파이 남고 여기 뭐 나와 마이너스 파이 나오고 여긴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그 다음 루트 2 하니까 플러스 루트 2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루트 2 파이 당연히 실수부니까 이거 그대로 요거 나오네 파이 루트 2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루트 2 파이 마이너스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몇 번 요거 1번이 답인걸 우리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요거 같이 복소 적분하실 때 항상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상반분만 있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복소 평면에서 실수축 허수축 허수축 하면 여기가 봐봐 여기가 아까 i가 여기 있었거든 여기가 루트 2i 마이너스 i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i는 이 상반부 영역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하반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요거 요거 유수정리를 써서 요거 해놓은 거잖아 요거 요놈 빼서 요거 같이 해진 거 잘 유수정리 알아두고 피적분하면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1위극 그걸 꼭 유수정리 써서 갑을 구할 수 있어야 겠다 자 우리 사상의 기본예념 간단히 만들어 다시 한번 보자 자 복소평면 복소평면 혹은 가호수평면 z을 x 플러스 y i x축 y축을 실수축 허수축으로 하는 그런 복소평면 혹은 z 평면이란 말도 쓴다 그 다음 w 평면은 또 다른 복소평면의 한 형태인데 복소함수 w가 fz 요게 xy함수 요것도 실수부 u 부위를 실수축 u를 실수축 v를 허수축으로 가지고 w 평면 위를 한다 사상 또는 저 사상 변환의 우리 사물체의 상이 맺힌다 사상은 z 평면 위에 z 평면의 점은 복소함수 이것에 의해서 w 평면 위에 점으로 우리 변환되는 이런 것을 우린 사상이란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면 자 읽어봐 실수축에 x축에 속하는 거지 이게 허수 이게 y 허수축에 자 여기 있던 점 z은 a 플러스 b i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uv 실수축 실수축 u 제로 허수축 v 그래서 여기 w 에서 fz u 플러스 i v 로 요 점이 요렇게 대응되는 이런 것을 xy 즉 w 평면에서 z 평면에서 w 평면의 사상이란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이런 상 표현 우리가 이런 사상의 상을 상이잖아 이게 상이잖아 이게 맺히는 상 그 때 z 평면상의 영역 뒤에 모든 점 z가 복소함수 fz 그러니까 w죠 이게 w w에 의해서 사상되는 점들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fd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고 이것이 상 표현을 이렇게 쓴다 그럼 이제 변환들에는 우리는 뭐 평행 이동이라든지 회전 이동이라든지 확대 축소 선형 변환 반전 역수 되는 거 그 다음 1차 분수 변환 이런 등등이 있다 30번 보자 z 평면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 z1 z2 z3가 w 평면 z 평면에 있는 세 점이 또 다른 세 점 w1 w2 w3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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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상 하는 선형 분수 변환 근데 이 선형 분수 변환 의 장점은 z 평면의 직선이나 원을 w 평면 직선으로 변환시킨다는거지 그랬을때 이 선형 분수 변환 봤을 때 선형 분수 변환 다 Missouri 정리해 줬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것이 뭐 보지만 뭐 UW1, W2, W3 뭐 이렇게 된다 뭐 W2, W1, W3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선음 변화를 이렇게 정해졌어 자 Z1, Z2, Z3 W1, W3 했을 때 이것으로 사상하는 분수 변화인가 이것은 크기가 Z을 우리가 실수부, 허수부나 봐 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 이것의 상 이것의 상 크게 원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원이 되겠지 그렇지만 요거 이뤄진 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자 여기 봐봐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자 여기 한번 봐 W-W3, W2-W1 이게 분수 선형 변화냐 W-W1 이것은 조금 다 당연히 바뀌지 이것은 주어질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잖아 분수 선형 변화를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어 이거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냈으니까 여긴 봐봐 Z-Z3, Z2-Z1 그 다음 Z-Z1, Z2-Z3 자 여기 요런 값들을 다 대입해보자 자 그럼 봐봐 W, W는 그대로 놔두고 W, W3 입장 봐 придерживаем W, W3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여긴 봐봐 Z3가 무한대잖아 Z2 Z2는 1이고 Z1은 0이죠 Z 마이너스 W1이 0이고 W3가 Z2가 1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1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로 1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Z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봐 Z이 이렇게 돼 있잖아 W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W 마이너스 1 I 플러스 1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곱해보자 I 플러스 1 I 플러스 1을 곱해봐 그럼 여기 그래서 원래 분모를 요기만 없애보려고 그러면 W 플러스 1 W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여기 해봐 I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나고 요건 I 제곱은 I 제곱 2I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 I 제곱 마이너스는 지워지죠 2도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아이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W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오메가 플러스 I 다 얘를 곱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수 변환의 상 W 구해야 되잖아 여기다 곱하면 W Z 플러스 Z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I W 플러스 I 요거 넘어가고 넘어가 보자 그럼 봐봐 W 묶으면 젠 플러스 I 여긴 뭐야 I 마이너스 Z이죠 고로 W는 Z 플러스 I 1 아니 I 마이너스 Z이죠 자 여기다가 분모분장에다 I를 곱해 보자 그럼 요거 한번 봐 봐봐 그러면 요건 봐봐 ZI 그럼 요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Z 요거 봐봐 마이너스 1 플러스 I Z 마이너스 곱하면 1 마이너스 I Z 하고 1 플러스 I Z 나오나 그렇지 얘는 벌써 안되고 되는 것은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다 요건 왜 여기다 곱했냐 이 형태를 맞춰 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대전자 두번째 조건 Z이콜 Z평면에서 이것의 상 자 여러분이 Z의 크기가 1이라는 거잖아 응? 그럼 요기서 봐봐 원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Z가 요거 나왔잖아 요거 아까 Z 그럼 여기서 봐봐 아까 Z 크기가 1이니까 Z은 지금 이거잖아 W 플러스 1 I I 해봐 W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지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하지 말고 그리고 크기 1로 해보자 그럼 요것은 여러분 봐봐 W 플러스 1 크기가 1이니까 W 마이너스 1 이때 W는 U 플러스 V I V잖아 그럼 요것이 1이니까 그럼 봐봐 W 플러스 1하고 W 마이너스 1이 같죠 자 이거 크기는 루토 요기 대신에 U 플러스 I V U 플러스 I V 자 실수부 실수부끼리 U 플러스 1의 제곱 V 제곱하고 여기 이쪽은 이쪽으로 실수부가 U 마이너스 1 제곱 V 제곱이 같아야 돼 여러분 봐봐 이거 이제 우리 요걸 할 수 있겠지 아 이건 뭐 넣어놓고 우리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그러니까 요기 실수는 얘끼리 묶어서 제곱한 거고 허수부의 제곱 여기는 얘하고 얘를 제곱 근데 얘가 같으려면 뻔하잖아 U가 모일 수밖에 없어 0이 아니면 동과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U가 0인 것은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몇 번 2번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다 이건 상을 여러분 선형 분수 변화는 Z 여러분이 평면에서 W 평면으로 갈 때 항상 직선은 직선으로 사상되고 원은 원으로 사상되고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낸 거지 그래서 요런 변환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요기도 요게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lieve you're in negative heaven 베이컨 if you're into Wal